아 안녕하십니까 오랜만에 템진단을 해보는군요 히어로 ESI 아 음악좀 키고 유니크 뭐야 헤헤헤헤헤 해골귀걸이 여하씨 한번 해골귀걸이 레전드림도 처음보네 신박하네 해골귀걸이 아예군 좀 그렇다 해골귀걸이 아예군 뭐냐 신박하네 미스티 오드웬스 블레스 신박하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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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보복크 세절 옵션 띄우는게 쉽지가 않죠 반지가 한짝 없네요 이번에 새로나오는 반지 있잖아요 이름 뭐였죠 카오스링이었나 카오스링이었나 삼성 롤삼성 아주 옴밸런스하군 다 에디가 없더 다 다 완작도 안되네 흠흠 템 찐다니요 더 안받을거같애 너무 많아 다 다 작이 다 안되있네 에디도 없고 어떤건 16성이고 어떤건 17성 공사의 힘일 애매하다 꺄 템이 매매뭐하네 아휴 흥 이것도 해줘야되겠구나 아 스펙업 해드렸어 음 해줬고 일단은 반지 들고 와야 되겠죠 반지 들고 오고 이건 에디다는 게 쉽지가 않더라고 너무 비싸가지고 야 다른 거 끼기에는 너무 아니 근데 템이 다 왜 이러냐 일단은 저 개인적으로 좀 바꿨을 것 같은 건 아니 이거 바꿨을 것 나였으면 바꿨다 하는 게 이런 건 좀 애매한 것 같고 일단 애매한 거 에디 달기에는 좀 비싸니까 일단 애매한 템들을 빼보자 아 에디 움직여야 되니까 이따는 공사에 힘이 들면 좀 너무 모르겠다 애매하다 애매하다 바꿔야 되고 무기는 일단 쓰다가 나중에 윗점을 바꿨었지 어 다 했잖아 이거는 뭐 두고 알려야 될 거고 이거는 뭐 나중에 추억을 바꿔야 되지 나중에 12번 15번 이런 집도도 안 될 거야 다 했잖아 다 했네요 궁금한 사항 있으십니까 일단은 한 번에 바꾸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아 이게 좀 낮은 것도 아니고 좀 애매해 가지고 나중에 차라리 좋은 걸 느끼는 게 좋을 것 같고 에디가 없어서 좀 아쉬워 가지고 추억은 그렇다 치고 망치 있으면은 사냥하다가 나오는 망치 같은 거 좀 던져서 뭐야 EPI 반지라든지 좀 다 돼 있네 그렇습니다 이거는 끌고 가기에는 너무 추억이 아쉽고요 애디도 없어 가지고 바꿔 쓸 것 같고 이거는 아 좀 아쉬운 추억 같아 어 이거 추억은 좀 그렇다고 쳐도 애디가 없어 가지고 좀 힘들 것 같고 어 길갑 신청하면 못하시죠 이것도 애디도 좀 그렇고 개인적으로는 그래도 두 줄 이상은 좀 쓰는 게 좋은 것 같아 아무리 못해 차라리 작 완작되어 있는 것들을 좀 해 가지고 사는 게 좋을 것 같고 이거는 뭐 애디 움직인다고 해도 좀 아쉬운 것 같아 공사의 힘이 이리면은 좀 그런 것 같아 가지고 차라리 이런 것도 아 근데 작이 하나 남았구나 그건 한 번 해볼만 하겠네 애디 큐브 돌려야 되는 리스크가 좀 크다 보니 어 이건 공사에 힘 올랐네요 그냥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 나중에 할 때는 좀 문제인 것 같고 이거는 당장은 쓰겠지만은 어 애매한 것 같아 스타버스도 아니고 놀삼성이라서 가이에도 다 달려있다 보니까 이거는 뭐 나중에 그냥 십이퍼 십이퍼 도도하는 게 있으니까 주업이 좀 아쉽고요 보존은 뭐 당연히 바꿔야 될 0순이고 뭐 나였으면 일단은 보존은 먼저 바꿨을 것 같고 그럴 것 같아 그냥 쓰되 바꾸긴 했을 것 같아요 어 들고 가긴 좀 애매하고 뭐 궁금하거나 뭐 있나요 좀 아쉬운 것 같아가지고 다른 거 키우고 있나보네 링크도 좀 마무리 해야 될 것 같은데 뭔가 좀 부족해 보인다 뼈츠를 팔고 다른 거 끼는게 좋을까요 웬투스 뼈츠를 뺀다고요? 다른 거 낀다고? 아 방송하는데 자꾸 오는 거야 아 방송하는데 자꾸 오는 거야 아 아 이거 비싼거에요? 얼린다스티미드 얼만데 아 이건가? 17억 훈장 좋은거 같은데 글쎄요 이런건 개인적인 차이 같은데요 어어 장강이 있어 야씨 재등록해 드리겠습니다 카이저 있었구나 어어 장사꾼인가 어어 그렇네요 어어 어어 열심히 태만화 씩 좀 맞춰가는게 좋을 것 같아요 어어 아 지금 불가능합니다 하고있는게 많아가지고 나중에 들어가게 되면 그때 있으시면 봐드릴게 흠 아 궁금한 사항 있으십니까? 뺐지? 개인 선택인 것 같아요 좋다고 생각하면 들고 가는거고 아 그래도 한번 왔는데 화면 한번 갈러 가야되지 않겠네 consec 나야 일단 기본적인 구성이 되어 있으니까 전홀하면 천천히 맞춰봤을 것 같아요 천천히 하세요 기본적인 구성이 되어있으니까 대강 사냥 되지 않나요 될만한거 다 될거 같은데 천천히 가시면 좋을거 같아요 감사합니다 오케이 다음 손님 만나러 갑시다